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지수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몸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배런 씨는 아직도 애플이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촉매제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첫번째 이슈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3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수요가 역사적으로 현재 높은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헤드셋 ARVR 헤드셋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이제 점차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헤드셋과 자율 매출의 비중이 바로 2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스테이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 선에서 2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200달러 선까지 오르게 된다면 시가총액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간반 증시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181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차량의 인도량이 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신장 지역의 첫 번째 대리점을 오픈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위구로 인해 인권을 중심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신장 지역의 대리점을 오픈을 한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25%의 매출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꽤 중요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러한 현재 이슈는 ESG 경영과도 좀 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119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여러분들은 다우의 개라는 전략을 아십니까? 다우의 30개 우량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1월에 사서 12월까지 팔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치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우에게라는 전략 속에 이번에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빠지고 인텔이 편입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배런스지는 이러한 가치 투자가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간밤 증시에서 인텔은 3% 넘게 오르면서 53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인데요. 간밤의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1.6%를 넘어서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웰스파고의 주가는 장중한대에는 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웰스파고의 주가가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대형 은행에 대한 전망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산 상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50% 넘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5% 넘게 상승하면서 5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입니다. 간밤의 BMO 측에서는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좀 높은 상황이지만 2022년의 매출은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2년은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면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결제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페이팔은 3.5% 넘게 뛰면서 19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율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는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기술 주도의 상승으로 인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12시 이전, 즉 오전 중에는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 손박김이라든가 일단 몇 가지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후, 그 다음에는 오후에 들어오면서 견주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증시는 박스권에서 역시 정보점을 향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연준 금리 인상의 우려가 일단 선반영되는 분위기라서 이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고, WTI 같은 경우 리디아의 생산부신으로 인해 1년 내에 가장 최저치의 생산량이 나오고 실한 소식으로 인해서 한 장중에 76달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가운데 박스권 장세로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코스비 같은 경우는 중간으로 이제 스트레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중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에서 이 소식에 상당히 공모가 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캐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강하지는 못하고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애플은 상당히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차같이 등장할 경우 더욱 시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동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 단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이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척슈머 미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이 자꾸 번번이 좌절이 되자 이 필리버스터로 일한 문제들을 자꾸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에 대해 상원의원들에게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현재 건설기계, 자재, 태양광 같은 미국과의 경기 부양책 관련 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시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히 계속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 자동화에 대한 더욱 더 큰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더 끊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로봇 관련 주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큰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